네 내년도 좀 기대를 싣고 봐도 될 만한 종목 무엇이 있을까 앞서 mtn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확인을 하셨었죠 그 가운데서 통신 섹터가 그래도 가장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에서 유망주 드디어 공개를 해주시네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통신주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짧게 키워드를 좀 잡아본다 5g 그리고 뭐 거기에 ces 2019의 핵심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런 통신주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뭔가가 곧장 탈 것 같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뭔가가 5g가 내 생활에 들어올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다가도 오류가 많습니다 네 그럼 아무리 꿈을 먹고 사는 통신주라도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첫 분 종목으로 sk텔레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sk텔레콤 네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기업이 지금 월봉을 제가 잠깐 한번 틀어놨는데요 2000년도 네 맞습니다 2000년도면 2002년도면 우리가 참 월드컵에 한창 얘기할 때 그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강산주예요 뭐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이 이건 2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sk텔레콤이 20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조금 다시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좋은 자리를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면 기업이 뭔가를 변해야 돼요 그러한 그 변화할 수 있는 매개체가 5G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SK라는 그룹은 다른 여타의 LG유플러스나 KT와는 좀 다른 것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5G를 활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판단했을 때 SK하이닉스라든지 또는 SK브로드밴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우리가 출소를 한 뒤에 열심히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최태원 회장의 행보를 본다면 지금 SK텔레콤에 대한 주가는 저는 저렴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년 동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계좌를 좀 더 크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가격은 한 26만 5천원에서 26만 8천원 그 자리를 조금 보시는 게 맞겠고요 손줄가는 25만 7천원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 권역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 평이 깨지고 난 다음에 잡아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데서 잡아주는 것은 인위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정보가 있는 애들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소급도 조금 많이 나아지고는 있는데요 SK텔레콤 일단 통신주 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이야기를 주셨어요 다음 종목이 오이 솔루션이에요 또 광트랜시버 맞나요? 제가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광트랜시버 우리가 이제 광트랜시버 왜 이름만 이제 딱 들어도 우리가 조금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광트랜시버입니다 그럼 광이라는 것은 광통신을 의미하는 트랜시버라는 것은 전달자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빠른 신호 자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업이 하는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오이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5G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전달을 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광트랜시버를 만드는 기업이 이 기업이 독점적인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이미 벌써 조금 움직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 두력이 없었네요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조금 계속적으로 새빨간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 5G 안에서도 계속 강조를 좀 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주목을 잠깐 보시면요 앞에서 주가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많은 거래를 일으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오르고 난 다음 주가가 한 번 크게 급락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급락을 하면서 각을 크게 세운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투매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투매 자체를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또 돌파하다가 실패하고 이번에 다시 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상장될 때 가격대에 지금 14,000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세를 내면서 1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흐름을 보였을 때는 신고가를 넘어설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1년 안에 충분히 뭔가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16,000원에서 16,500원 지금 떴거든요 거의 뜬 자리에서는 쫓아가지 마세요 이건 초경 매수니까 조금 붙어야 되고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5,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일솔루션 답변을 주셨어요 가격라인까지 설정을 해주셨고요 올해 참 흐름 좋았던 이 종목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유입도 들어오는 만큼 관심을 갖고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이상로 전문가님 제가 12시 박앤코의 5500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이상로 전문가께 한번 제 포트를 상담 받아봐라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길 바랬는데 오늘 마침 시간이 남았어요 제 종목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골라주실까요? 대상 한독, 인터로조, 아우딘 퓨처스, 상신브레이크, 디에이 테크놀로지 종목이 좀 많긴 한데요 제일 궁금하신 거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요? 네 인터로조도 궁금하고 한독도 궁금해요 인터로조는 제가 비중이 좀 가장 많아서 더 싫을 생각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인터로조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똑같은 전문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천을 하신 분을 비할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 그냥 참고를 하시는 부분으로 계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분이 또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좋아해요, 아시죠? 하지만 지금 이 주가 추이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로조 같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 렌즈 전문 업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터로조가 이 업계 1위 기업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이게 업계 1위가 아큐부거든요 그러면 인터로조는 사실상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굳이 찾아서 쓰는 거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수출 물량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 나오는 것은 일종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봉을 잠깐 보시면 상장될 때 가격대가 이제 12,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47,000원까지 올랐으면 약 400% 올랐습니다 이미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 자체를 쌍봉을 거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거거든요 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4만원대부터 시작하더라도 딱 절반의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되돌림 파동이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하단에 있던 여기에 오를 때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바닥에서 거래를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에 대한 물량이 바뀐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가 권역에 이루어졌던 거래량보다 고가 권역이 넘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더 많거든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를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대예요 오히려 이 물량 자체를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행보성 장사를 조금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박민영 앵커가 빨리 복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빨리 2만 2천 원인데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8% 수익을 내고 있는 인터로주인데 말씀 주셨던 가격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안에 짤막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독 짧게 한번 볼까요? 한독도 1% 수익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국대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거는 1월 달에 좋은 뉴스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한독 그 제넥심과 조금 연관해서 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한독도 일단은 좀 들고 기대를 갖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새해부터 이상로 전문가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니까요 그 시간에 또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함께 시청해 주고 계시다는 이상로 전문가님의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